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PGWP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은 프랑스어나 영어에 대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자와 기타 대학은 CLB 레벨 7이 요구되고, 컬리지 졸업자는 CLB 5가 필요합니다. PGWP 기준 강화는 이민 목표와 노동시장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영주권 취득과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내일부터 모든 식품점과 대형 매장에서 맥주와 와인 등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러 개들이 대형 맥주팩과 사이다, 와인, 즉석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8월부터 바로 마실 수 있는 즉석 주류 판매를 기존 매장에 허용했고, 이어 지난달부터는 편의점 내 주류 판매도 허용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로저스 센터 주변이 일부 통제됩니다. 토론토시는 테일러 스위프트 토론토 공연 기간 중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공연이 열리는 11월 14일부터 16일, 21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스파다이나에서 자비스, 퀸스쿠이에서 퀸스트리트 사이에서의 촬영이나 공사 등 일부 작업과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네이슨 필립 광장과 로저스 센터 사이 퀸스트리트 웨스트와 존 스트리트를 테일러 스위프트 웨이로 지정합니다. 스위프트는 토론토 공연을 마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커버로 이동해 BC플레이스에서 3차례 공연합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가을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신규 주택 착공이 오는 2027년까지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올해 예상치를 8만 7천 9백 채로 잡은 정부는 하지만 이번엔 8만 1천 3백 채로 낮춰 12만 5천 가구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자율 변동 탓에 착공이 더뎌 인프라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2031년까지 150만 채 건설은 불가할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비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예산안에 따르면 병원과 진료소 수용 능력을 높여 불임 치료를 늘리도록 2년간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수학 분야 등의 전문가가 초등학생에게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5년 동안 천만 달러를 투입, 공중보건을 위한 안전주류 개몽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앞서 공개된 200달러씩의 수표 지급과 유류세 인하 정책 추가 연장, 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한 등록금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적자는 69억 달러의 세수 증가 덕분에 앞서 9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조기 총선설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당은 이전 자유단과 연방정부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와 행정 절차로 인한 투자 감소, 에너지 비용 급등 기업의 세금과 수수료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6-27년까지 균형 예산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9억 달러 흑자 재정을 예상했습니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주정신건강협회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중독 분야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온주초등학교 교사연맹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고 학급 규모와 업무량도 더 증가했다며 이번 정부는 공교육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설치류가 가장 많은 도시에 토론토가 3년 연속 1위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해충관리회사인 오르킨 캐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주거지와 상가 등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온타리우주 토론토가 3년 연속 1위 이어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벤쿠버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쥐가 득실거리는 도시 1위에 토론토가 꼽히기는 했지만 전체 상위 25곳에서 BC주 도시들이 온주보다 더 많이 꼽혔습니다. 특히 BC주 켈로나와 버나비, 빅토리아, 리치몬드, 서리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버논과 랭리, 코키틀람, 에보츠포드 등 25곳 중 거의 절반인 12곳이 이름을 올려 설치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주는 미시사가와 스카보로, 오타와, 서드버리, 브램튼, 해밀턴, 에토비코까지 8곳입니다. 이외 뉴펀드랜드의 라브라도주, 세인트존스와 몽튼, 위니펙이며 몬트리얼과 헬리펙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면서 설치류 증가를 피할 수는 없다며 다만 겨울이 오기 전에 집주인과 사업주들은 주변을 살펴 쥐들이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잔디를 짧게 깎아 쥐가 숨지 못하도록 하고 집 주변의 모든 구멍은 방지 재료로 막아야 하며 파이프와 수옥 꼭지에 습기가 없도록 제거합니다. 떨어진 과일과 채소는 치우고 쓰레기와 음식물은 방치하지 말고 설치류 방지 쓰레기통에 보관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경 온태리오주, 룰스역, 핀치역 인근 핀치엘비뉴와 영스트리트에서 TTC버스와 픽업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과 버스 운전자 그리고 픽업트럭 운전자까지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6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게 내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 주변 도로 곳곳은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치우는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온태리오주 오로라의 한 가정집 침입사건 시도 중 총격전이 벌어지고 10대 용의자가 숨지면서 온주특별수사팀 SI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IU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50분경 스페인스 사이드로드와 베이뷰 에비닌 인근 다우니 서클에 있는 주택에 누군가 침입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욕적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집 밖에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17세 용의 소년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고 경찰관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해봤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건이 투입돼 주변을 통지하고 조사를 시작한 온주특별수사팀은 더 이상 위험 상황은 아니라며 이웃들을 안심시킨 뒤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두 개 선거구에 대한 재건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BC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C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 93명 중 여성이 49명으로 44명에 그친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건표가 끝나더라도 여성 다수 의회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신민당은 여성이 31명으로 16명인 남성보다 거의 두 배가 많았고 보수당은 남성이 26명으로 18명인 여성보다 많았으며 녹색당은 2명 모두 남성입니다. 미국의 30대 여성이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나에가라 폭포에서 자의적으로 뛰어내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밤 9시쯤 나에가라 폭포 루나 아일랜드 전망대 근처에서 33세 여성이 생후 5개월 그리고 9세인 자녀 2명과 함께 투신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숨진 여성은 인근에 거주하며 가정폭력 상담사로 군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루나 아일랜드는 나에가라 폭포에 뉴욕 쪽 위에 위치한 인기 전망대 중 한 곳으로 365일 내내 개방되며 지난해 일리노에주 출신의 여성이 5세의 아들과 함께 뛰어댄 일도 있었는데 당시 엄마는 숨지고 아들은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